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자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를 향하여 돈을 던져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함께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아주 비범한 젊은 사람이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내 고향 땅 골로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생각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설립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이단 사조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도 공격하고 율법주의도 공격하고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골로세 교회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골로세 교회는 아주 매우 연약한 신앙의 초신앙자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단들이 교회를 흔드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 흔들 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문안하기 위하여 이 골로세 교회의 소식을 들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세히 골로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고 어떤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교회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감옥에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절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서있지만 골로세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멈추지 않고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대화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해줘 알겠어? 하고 가만히 멈춥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 제목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강구하여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못하고 멈출 때가 너무나 많다 여기까지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네 재단에 나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데 멈추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듣는 것으로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눈물로 눈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 흘리다가 잠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걱정만 하다가 기도 제목 가지고 걱정만 하다가 멈추며 잠이 드는 인생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강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멈추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힘든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형편 가지고만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이쯤이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멈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저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만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금방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요 광략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떨어져 있는 광략에 가서 만나를 주어와야만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만나는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 광략에 떨어진 만나를 주어서 온 가족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준비된 믿음의 기도의 통로의 용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산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시죠? 꼭 해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해요 장노님 부탁합니다 꼭 하시는 거 아시죠? 문자 보내야죠 기도하고 계시죠? 자기는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보다 세상의 염려 걱정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문제는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멈추고 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 이 문제는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쉼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겠다라는 사도바울의 기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편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만 보고 강구하면 그 기도는 지속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셉시오 골로색 교회가 어린 신앙을 가진 교회인데 이단이 덮쳐가지고 그 교회를 과감하게 흔들어 대는데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지 해결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섰을 때 아 이건 기도로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역거를 보면 도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색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에 교회를 맡깁니다 그 교회가 이단 사슬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제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더서 이 기도가 골로색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을 때 사도바울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골로색 교회 당시 성도들은 매우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이 기도해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저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너무 노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분 상성을 해 줘서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바울이 쉼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가장 큰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 어려움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들이 신앙 생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멀리 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얘는 기도로 안 되는 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환경을 가지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쓰실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쓰실 것입니다 이 확고함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확고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확신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만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게 빠져있는 자녀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그들의 형평과 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절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골로세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시대 가운데 절실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참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획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옵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젊은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여건을 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로 딱 말을 하면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골로색 교회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사도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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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하게 해주십시오 결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혼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키 185 이상 인물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똑똑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두고 기도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넘어지잖아요 자녀들이 넘어지잖아요 지금도 이단에 속해 있는 곳을 가보면 전부 젊은이입니다 전부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이들이요 멍청해서 간 거 아닙니다 똑똑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제목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다 휴학해버리고 자퇴해버리고 자퇴해버리고 이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생명을 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모든 부함을 그 이단에게 다 줘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판별하고 분별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쳐나는 은혜가 없으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능히 쓰임받는 축복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은 하나님 골로세 교회 성도들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 그래야 복음에 대한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딱 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바아버지라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놀라지 않나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확실하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능하게 하시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은 현재란 말이에요 내게 받은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현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내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외롭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크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능력을 제한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영역 속에서는 제한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엄청 크게 하죠 찬양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식사기도도 안 해요 회사 가면 아예 눈도 안 까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말하기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이 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사도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근하는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 저 남편이 오늘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붙잡혀 잘 근무하다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하루 공부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없으면 오해가 됩니다 똑같은 말도 은혜가 있으면 다 이해를 해요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오해 상대가 위로하는데 그게 위로로 안 들려 비웃음으로 들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내가 은혜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오를 통하여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골로세 지역은 상당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저곳에서 역사될까요?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쉼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뭐가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안 들으시더라 쉬지 말고 그치지 말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보십시오 11절 후반절에다 보면요 기쁨으로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고난이 있어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오래 못 참습니다 내 인생을 누를 만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고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지나고 있습니까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 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한 번 어려움이 오면 겨우겨우 이기고 일어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진짜 살기 어렵네요 요즘요 유치원 아이들도 진짜 살기 어렵다 그래요 진짜 세상 살기 어렵고 너무 살기 어려워요 세상이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요 그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령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이 시대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로세 교회가 너무 힘든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견디고 오래 참아서 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 오랜 신앙인들은 오랜 신앙인들은 성령의 의지에서 연단을 인내함으로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인들은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연단을 성령을 의지해야만 어려움을 이기고 품격 높은 예수님을 닮은 향기를 발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래 믿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은혜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드리고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 로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사도바울은 하나님 저들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기업 가정이라는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사업장이라는 기업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인생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나는 무슨 기업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기업 가정이라는 기업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골로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로세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저들이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불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 불만스럽습니다 옆집을 보면 장가도 잘 가고 취업도 잘 하고 오늘 출산도 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인생의 기업에 하나님이 때로는 많은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가정에는 모든 가정에는 전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헬렐레 스마이디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마음에 구구절절이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일 이렇게 한번 모여서 행복하게 앉아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상대가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은 어렵고 힘든 어려움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주신 이유 기업을 내게 주신 이유 어려움을 전하위복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요 오늘 사도바울은 멈추지 않는 기도를 골로세 교회를 향하여 드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멈추지 않는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실 것이다 우리 자녀를 남편을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드리고 늘 술만 마시고 늘 노름만 하고 있는 남편 그 형편을 보면 기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강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주시옵더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더소 하나님 감사함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더소 이런 기도가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